모니터와 싱크로나이즈드에 대해서 발표할 백엔드 오기 베로입니다. 여기 부재 적어줬듯이 자바의 인트리징 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일단 이 모니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세마포어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세마포어는 개발자가 실수하는 순간 발견하기 어려운 타이밍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경우 타이밍 오류는 특정 순서로 실행되었을 때만 발생하기 때문에 디버깅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세마포어를 릴리즈, 어카이어 순으로 호출되는 경우에 여러 스레드나 프로세스가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 있어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마포어에서 어카이어를 여러 번, 두 번 정도 호출한 경우에 세마포어의 카운트가 두 번의 어카이어로 더 많이 감소하게 되어 데드락과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마포어는 개발자의 실수를 방지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모니터입니다. 모니터는 세마포어처럼 상호 배제 기능을 제공을 하지만 세마포어보다 더 고수준의 동기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모니터를 통해서 동기화의 복잡함을 좀 더 단순화하고 개발자가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뮤텍스를 사용해서 구현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실행할 수 있고요. 조건변수를 사용해서 특정 조건에서만 스레드가 실행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니터의 동작을 생산자 소비자 문제로 알아볼 건데요. 생산자 소비자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따로 알아보시고 저는 생산자 소비자 문제에서 아이디어만 따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자 스레드는 상자에 빵을 만들어서 담고 상자가 꽉 차면 빵을 담을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진 스레드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스레드는 상자에서 빵을 훔쳐가고 상자가 비어있으면 빵을 훔칠 수 없는 특징을 가진 스레드입니다. 이제 모니터 동작에는 추가로 변수들이 더 필요한데요. 이제 먼저 상자가 필요합니다. 상자는 박스 사이즈만큼 빵을 담을 수 있고 생산자는 빵을 상자에 추가하고 소비자는 빵을 상자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자에 저장된 빵의 개수는 생산자가 빵을 추가할 때마다 일식 증가하고 소비자가 빵을 가져갈 때마다 일식 감소하게 됩니다. 동작 과정을 수도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옆에는 빵이 5개 들어가는 상자가 있고요. 초기 빵 개수는 0개로 초기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건 변수가 등장하는데요. 조건 변수란 말 그대로 특정 조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notfull이라는 변수는 생산자가 빵을 넣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notempt는 소비자가 빵을 훔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을 실행하기 위해서 newtxt를 변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빵을 생성하는 로직을 보겠습니다. 하나의 스레드만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을 하도록 newtxt를 획득을 해야 하고요. 다음은 이제 상자가 꽉 차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스레드가 상자에 빵을 넣을 수 없을 때 상자에 공간이 생기는 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while문으로 계속해서 wait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만약 상자에 공간이 있는 경우 빵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상자가 비어있지 않다고 알리며 모든 동작이 완료된 뒤에는 newtxt를 해제합니다. 다음은 빵을 훔쳐가는 로직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스레드만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하도록 newtxt를 먼저 획득한 뒤에 상자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소비자 스레드가 빵을 훔쳐갈 수 없으므로 상자가 비어있지 않은 상태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자에 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빵을 훔쳐가고 생산자에게 상자에 공간이 생겼다고 알립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newtxt를 해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모니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자바에서는 대체 모니터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자바에서는 Intrinsing Lock, 즉 고유락이라는 것으로 모니터를 구현하고 있는데요. 모든 자바 객체는 객체의 모니터 역할을 하는 고유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유락을 사용해서 스레드 간의 동기화를 수행할 수 있고 만약 객체 필드에 배타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 스레드가 객체의 고유락을 얻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유락을 얻느냐? Synchronized 키워드를 사용해서 고유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락의 동작 과정도 마찬가지로 생산자 소비자 문제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어있는 상자가 하나 있고 빵을 만드는 생산자, 빵을 훔치는 소비자 스레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에서 언급했던 고유락은 여기에서는 비어져 있는 상자가 얻어야 하는 고유락 객체가 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생산자 스레드와 소비자 스레드는 여러 개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생산자 스레드가 고유락을 먼저 획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생산자가 빵을 만드는 동안 고유락을 얻지 못한 다른 생산자 스레드, 소비자 스레드들은 이 고유락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스레드들은 다 블락트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빵을 다 만들고 나서 이 생산자 스레드가 notify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notify 함수는 wait으로 대기 중인 스레드만 깨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wait으로 대기 중인 스레드가 없는 경우에는 무시가 되게 되는데 현재 여기에서 wait으로 대기 중인 스레드는 없기 때문에 jvm이 따로 블락트 상태의 스레드를 임의로 선택해서 고유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소비자 스레드가 선택되는데요. 이 소비자 스레드가 고유락을 얻어서 하나로 훔친 다음 notify를 다시 호출했지만 여전히 waiting 중인 스레드가 없기 때문에 jvm이 따로 스레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박스가 비어있는데 소비자 스레드가 새롭게 선택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경우에는 이 소비자 스레드는 상자가 비어있을 때 행동을 할 수 없으므로 wait을 하게 됩니다. 이제 wait 메소드가 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더 이상 이 고유락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해제한 뒤에 jvm이 다시 블락트된 상태에 임의 스레드가 고유락을 획득하도록 합니다. 새롭게 생산자 스레드가 다시 고유락을 얻게 되었을 때 다시 notify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 notify 메소드는 waiting 하고 있는 스레드를 깨우기 때문에 아까 자고 있었던 이 스레드가 호출이 됩니다. 이런 동작 과정을 한번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5개의 빵을 담을 수 있는 박스가 존재하고요. 카운트도 0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빵을 추가하는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박스가 다 차있을 때에는 while문 내에서 wait 메소드를 통해 생산자 스레드가 대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자에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빵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임의의 스레드를 깨우는 notify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제 빵을 훔쳐가는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빵이 없으면 while문 내에서 wait을 호출해서 대기하는 코드를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 상자에 빵이 있는 경우에는 빵을 훔쳐가고 임의의 스레드를 깨우는 notify문이 있습니다. 이 코드들을 생산자 소비자 스레드 10개씩 동시에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일단 처음에 소비자가 빵이 없는 경우 제일 처음에 진입했을 때는 waiting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생산자가 상자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도 waiting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여기에 있는 synchronized 키워드 때문입니다. synchronized 키워드는 특정 메소드나 코드 블록에 대한 동시 접근을 제한해서 여러 스레드 사이에 동기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notify와 wait, notify all 메소드는 반드시 synchronized 내부에서 호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ynchronized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소드 수준 동기화입니다. 메소드 수준 동기화는 메소드 시그니처에 synchronized를 추가해서 여러 스레드가 메소드를 호출할 수 없도록 막습니다. 두 번째는 블록 수준 동기화인데요. 전체 메소드가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만 동기화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블록 수준 동기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Java 고유락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진입성입니다. 재진입성이란 스레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고유락을 다시 얻지 않아도 된다라는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가시성으로 어떤 스레드가 변경한 값은 다른 스레드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먼저 재진입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재진입성이 어떻게 가능하냐 고유락은 스레드 단위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락을 가진 스레드는 추가로 대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예제를 보시면 synchronized로 동기화된 say first 메소드에서 똑같이 synchronized로 동기화된 say second 메소드를 동시에 부름에도 불구하고 예외 발생 없이 잘 호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가시성인데요. 가시성은 happens before 관계라는 것으로 보장이 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스레드가 synchronized 블록 내부에서 A를 새로운 값으로 변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스레드의 로컬 메모리에는 A는 새로운 값이 저장이 되어 있지만 메인 메모리 내부에서는 A가 기존 값으로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ynchronized 블록에서 스레드가 떠날 때 스레드 로컬 메모리에 있는 이 값을 메인 메모리로 플러시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메인 메모리가 스레드 로컬 메모리에 있는 값으로 동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synchronized 블록에 새로운 스레드가 진입하는 경우 메인 메모리에는 A는 새로운 값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스레드가 synchronized 블록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에 스레드가 메인 메모리에서 스레드 로컬 메모리로 값을 리프레시 해오는 과정을 수행해서 가시성을 보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모니터는 세마포어보다 더 고수준의 동기화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바는 synchronized를 사용해서 고유락을 얻어서 동기화를 수행합니다. 이때 synchronized는 스레드 재진입성과 가시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